제라툴 미드 제라툴 미드 미드 힘주네 아악! 제라툴 한번 실력을 보고 뷰로선을 찍을지 말지 합시다 제라툴이 플랫 3이네요 와우 아이디도 제라툴 정찰기 갑니다 디아가 너프를 한번 먹었나보네 아 디아 너프 먹었어요 실내방패의 너프를 완전 먹었네 이런 정말 재미없는 게임을 왜 넣어놨을까요 예? 정말 재미없는 게임이요 미니게임 200원 벌려고 그냥 왜 넣어놓은거지 연기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오케오케오케 하나 아 각이 안나오네 EQ 각이 안나오네 탑을 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제라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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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네 보니깐 그냥 전투 자극제 찍어도 될거 같은데 왜 제라툴 죽네 아 살려주세요 말비 쏘냐 미아 쏘냐 아래가요 아아 아래 아래 아 뻔했는데 죄송 쏘냐 리이 자 그래도 피 좀 빼면은 알아서 집 가거나 물 빨거나 하니까 어 어 뭐야 여기 어 아 아 죽었다 여기 소니한테 밀려요 여기는 어 아아 죄송 죄송 꼬리뭉킹 제대로 해버린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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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나 지금 미디 미디 힘주네 아악! 공이 더 나고 뭐 이거 못 막아요 못 막아 왜 이렇게 잘해 막을 수 없어 아 한번 주죠 일단 알겠어 우리도 지금 손해라 아 탔다 2분 2분 아 아까 태 아까 그냥 방해하지 말고 태우지 1분 그럼 1분 용기사인데 더 강해졌네 방해해가지고 그냥 누굴 그랬네 응 2분 용기사 만들었네 아 소냐 너무 세다 피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야 2분 용기사 위에 둘 제라 둘 제라 둘 바텀 제라 둘 바텀 마나 없어요 올라갑니다 조심하세요 제라 둘 제라 둘 가운데 올라가요 네 네 꼬물꼬물 탑 가주세요 그래봤자 소냐에게 털리겠지만 제가 다시 탑 가죠 제라 둘 제라 둘 탑 아 저기 좀 우리가 힘을 줬어야 되는거 같은데 미드 안보인다 미드비야 제라 둘 계속 탑 제라 둘 미드가요 지금 제라 둘 이거 이거 밤마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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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넘기세요 이거 아아 아 못잡았어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가지고 소냐 복귀 소냐 탑 저 그거 할게요 용병 돌릴게요 한 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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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한 분 자 버렸어요 됐어요 야 먹을게요 그냥 이거 라인 드시고 디아블로님하고 먹죠 퍼져서 먹..먹.. 꼬매 야이 바텀이 아 어떻게 해야돼 한명이 한명이 와야돼 두명이 돌아야돼 이거 캠프 저랑 덕분은 바텀을 바텀을 그냥 계속 막는걸로 가죠 어차피 지금 꼬냐한테 아예 안되는데 아니 용병 안돌려요? 용병 지금 없죠 한 명 와야되는데 가죠 아니면 이거 막아야지 미드 미아 미드 미아 미드 미아 여기 미드 두명 레이너 왈퓨 왜 이렇게 DP 들어와? 자 틈났어 너무 쏘냐라 캠프 돌릴까요 아니면 캠프 돌리죠 일단 으아아아 아 안돼 안돼 살려주세요 해붙했어요 잡아 갑니다 올라가요 막힘 올라가요 자 이거 이거 한번 말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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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노무하나 노무하나 나나채고 올게요 백 백 백 저도 마나가 없습니다 먹고 이때 신단 아래 한 아래 한번 힘줄게요 바로 아래로 합류할게요 이거 아래에서 무조건 막아야 될거 같아요 노라지 노는거 제가 못이기거든요 그리 가뿍니님 나이스 나이스 네 쫓잖아요 라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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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빠지고 아래 세명 아래 세명 먹으면 안되는데 탑 탑 아래로 가야겠니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제라툴 탑이에요 공암 뺐다 공암 뺐어요 제라툴 탑 제라툴 탑 오케이 쏘니아 바툭 내려가요 지금 상품 안 죽어요 안 죽어 쭉 빠져요 그냥 저 뺏겨도 되니까 저 위에 먹으면 되니까 라툴 나이스 자 이거 쏘니아 줄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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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진있네요 거기 두드리라 이거 어어 줄진 안 돼 안 돼 안 돼 제라툴 바텀 탑 스팅고 줄진 어어 아오 아이씨 입 다졌다 아이씨 아이씨 어떻게 해야돼 아깝다 지금 이제 바텀으로 가야되요 지금 탑 어차피 애들 갈거니까 바텀 쪽에 애들 빠지거든요 저거만 밀고 저 경험치는 계속 수급을 해야하지 않나요? 아이씨 저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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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계속 탑에 있어야 되는거 아녜요? 아니 신정민한테 배울때는 라인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걸 해도 라인에 무조건 박혀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우리가 아래쪽에 그게 돼야되는데 빠지고 아래쪽으로 가라고 했어도 내가 일로 가면 안되지 위험하게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음... 흠금 빠졌어요 지금 한발 저저저 모랄 밀려요 네 아이고 못찾았다 나 둘이요 아 딜을 좀 물고 싶은데 근데 제가 미드탑 가기에는 라인 클리어가 안좋아요 이 캐릭터 자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픽 배내서 아 또 안보인다 알겠습니다 안보인다 아아씨 아 제라툴한테 너무 힘든데 라툴 라툴 여기 마킹 이거 살면서 왜 이렇게 가가지고 죽었지 다행이다 아아 들어와야 될거같아 들어갈께요 들어갈께요 에퀴 이게 4대5에다가 특성차가 와 깨뽀 어우 아 딩고 딩고 아 딩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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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야 이 시식이 너무 많다 나이스 제가 합류합니다 계속 물으세요 네네 가네 가네 그냥 아 딩고를 원치 않게 써버려 죽을거같아 나이스 죽었어요 말피우 잡았어요 talents 혁 야오 nach Dow 골윽 1대0 ogie 강해져서 돌아워라 어쩌서 웃었어요 알리스타같은 느낌이었지만 인정합니다 방금 거 인정해드립니다 못 죽이면은 꿈각, 꿈각 안되면 그냥 살리는거였는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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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렙 차였는데 많이 따라잡았네 제가 바텀 갈까요? 내가 바텀 가야겠다 네네네 같이 가시죠 유폼 아이 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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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 나 둘 리드 한타 한번 더 해야되는데 바텀에서 한타 한번 해야될거 같은데요 16 근데 저쪽은 16 찍고올거 같은데요 의도를 봐야죠 온다 온다 오네요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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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지금 있습니까? 있습니다 안돼 안돼 오오 황금 씹혔다 씹혔다 서로 씹기 자체 씹히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제라툴 씨 아 아유 진짜 안죽네 잠깐 잠깐 5대4 진거에요? 네 사실입니다 5대4 용병을 먹었는데? 방금 아 안죽네 5대4를 졌네요 소냐가 없었는데 5대4에 황금 씹히고 진거야? 우리? 아무리 특성 차이나도 자존심 상 용납 못합니다 물론 제가 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이 끝나면은 저희는 추를 돌리지 말고 정비를 해야겠어요 서로를 알아야됩니다 나 화났다 특성 차이 15렙이긴 했는데 거의 끝리였어요 어후 자 소득차 메타 갑시다 저 궁은 18초에요 네 사주세요 자 에허허헣 와우 에허헣허허헣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에허허허허허허허허 제가 들어왔어요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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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? 래에엠 혈라볼 때 슬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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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ㅏ 아우 아우 잡았다 자 잡았고 무적 죽았다 자아 닌고 잡아Ar 이거 다 죽여 아 죽여 추적 추적 빨라요 빨라 제라툴 뒤에 나이스 아아 탈 딩고 아 무라딤바 진짜 석상같애 기분나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아 태어났나는 다르더라도 비겁하게 살아서 도망갈라고? 태어난 날은 다르더라도 죽을땐 같이 죽어야지 우어미님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알겠습니다 아니아니 돌아가세요 뭐하시는거에요 뭐하시는거에요 다시 피룬 피룰 나는 형제는 아니지만 함께여서 행복했다 그게 지금 쓸말이 아니잖아요 저 못참습니다 제발 참지마세요 급발진 급발진 쓰라 갑니다 오오 안돼 안돼 두루 무라딘 무라딘 어우오오 어서오오오옥 버어와 Arrow czego 즐겁다 근데 저 아까 승부에 집착하기 시작할때는 좀 mispr安 좀 진지했는데 편해졌어요 갑자기 이거 안좋은거 맞죠 안좋은 상황인거 맞죠 아니 아니야ні 아아아 en 아아 궁있나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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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너도 보고있어요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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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점프컷 나이스 이것이 모란이다 공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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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용먹죠 용먹죠 아 알겠습니다 제가 탑 가겠습니다 탑을 제라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친구가 가고 바텀을 같이 가고 제가 무라딘 너무 물고 있다고요? 아니요 무라딘을 패다가 들어오는 제라톨을 무는거죠 왜냐하면 저는 거사니까요 제가 탑니다 제가 탑니다 제가 탈거에요 양보하지 않을거에요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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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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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좋았다 라이커 해주심 됐다 됐다 빠졌다 라이커 마라 한 번만 채울게요 형님 형님 조금만 천천히 아들 조금만 천천히 아뇨 말도 안나하시거든요 지금 너무 흥분하시면 안돼요 너무 흥분하시면 안돼요 꺼져잉 자 우리편 오세요 여기 있다 제라톨 자 잡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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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저도 뒤로 보내 됐다 넘기면 내가 때릴 수가 없다 자 뻥차고 뻥차고 진입합니다 진입합니다 자 뒤쪽 라딘 쏘니아 라딘 쏘니아 라딘 쏘니아 라딘 쏘니아 라딘 쏘니아 라딘 뻥차 레이너 뻥차 레이너 뚜껑대 뻥차고 라딘 쏘니아 라딘 쏘니아 이득을 못본다 어째 자 위쪽으로 갑니다 조용히 슬며시 슬며시 위쪽으로 가서 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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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죽어도 되요 저 죽어도 되요 안돼요 죽을 수 없어요 안돼 저 3초에요 3초에요 오케이 그냥 아예 탈딕으로 상대 딜러랑 같이 죽을 생각하고 내가 후방으로 가야겠다 어허이 후방으로 빠져야되요 아뇨 살수있어요 이쪽으로 갑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일단 오케오케 자 접점 아!!! 태어난 날은 다르더라도 ㅋㅋㅋㅋㅋㅋㅋ 엇 그럴수 없죠 태어난 날이 다르면 다른거지 죽을줄 안한나봐 죽을줄 안한나봐 죽을줄 안한나봐 다르지 다르지 태어난 날이 응 자 야 저쪽 레이너 딜 봐 지독스럽네 내가 레이너 쪼팬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나툴 제나툴 포커싱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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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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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 없어 돌아와 아니 그 불사키고 2초동안 때리고 2초동안은 빼야지 하하하하 불사를 켰으면 끝장을 봐야죠 집 나간 디아블로를 쳤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이씨 진짜 형님 태어난 날 형님 태어난 날 다르더라도 형님 태어난 날 다르더라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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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어 신났어 들어와 유혹 쓰라려 유혹 하하하하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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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딜 세탁 이거 딜 세탁 뭔 딜 세탁이에요 저 거사라서 딜 세탁 가능하거든요 무라딘으로 하 강보예요 아니 강보 키기 전에 두 대 때렸어요 흐흫흫 하아 잘 싸웠다 좋은 합판이었다 한번 저도 그 잘하시는 분들 그거 좀 한번 들어볼게요 고견을 예예예 들어보면서 일단은 돌리고 일단 저희는 서로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너무 몰라 지금 너무 충분 픽 때 픽 뺀 때 항상 되게 당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픽 때 지금 보면은 그 레드비틀님 이라는 분이 지금 그 마인데 예 픽이 너무 안 좋대요 지금 저도 제가 했던 픽 자체도 일단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들어보면서 해볼게요 아예 그분이 픽하시는 대로 하죠 예 저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보게요 아니 픽 하신대로 하기 힘들어요 캐릭 폭이 좁아서 아 괜찮아요 일단 해도 돼요 일단 우리 아르타니스만 변하면 엔강한 픽들은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잘하는 거에서 이꼴라스요? 그냥 하세요 뭐요 니꼴라스? 뭐 니꼴라스가 뭐야 이꼴랐냐고요 잘하는 거에서 골라주는 대로 해봐요 한번 골라주는 대로 해봐요 예 딱 치우면 다이아 1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오더 잘하는 다이아 1 오더를 내릴 수 있는 다이아 1 예 안녕히 계세요 밤바 치우면 딱 할 수 있는데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꿈을 꾸었어요